탈북민 실태 조사에서 탈북민들의 83% 이상이 탈북 1년 전에 한국 드라마나 외국 영상을 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굉장히 중독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니까 한국 사회가 자유롭구나, 한국 사회가 풍요롭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올 3월이었죠. 2024년 통일부에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이라고 말을 하면서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우리 주도의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두 번째가 북한 변화 유도, 세 번째가 통일 역량 강화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통일부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8.15 통일 독트린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한 내용을 통일부 김영호 장관님께서 직접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장관님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김영호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님과 교육원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번에 교육을 마치고 나시면 각 정부 부처로 배정을 받아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부의 각 부처에서 일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일이 지금은 우리의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루고 또 국민들에게 복지를 정진하고 또 제공하고 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통일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역사적인 책무이고 또 통일은 우리가 또 다른 그 군 용성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교육을 마치고 어떤 부처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되더라도 항상 미래의 통일을 생각하시고 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8.15 통일 독트리 내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입니다. 79회 광복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통일 독트리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독트리인과 관련해서 오늘은 그것이 나오게 된 대내외적인 배경 그리고 이 독트리인이 나오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북한 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터로부터의 커다란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이번 통일 독트리인의 실질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통일 독트리인의 의미와 그것이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 통일 독트리인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독트리인이라고 하면은 국제정치의 전환기에 국가 지도자가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외교정책, 대외정책의 커다란 방향과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그런 노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독트리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트루만 독트리인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냉전이 전개되었을 때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소련의 팽창에 대응하고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한 것이 그 유명한 트루만 독트리인이 되겠습니다. 8.15 통일 독트리인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반영을 하고 또 북한이 최근에 동족관계를 부정을 하고 남북관계를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 헌법적인 책무로서 통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계기로 해서 8.15 독트리인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서 우리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외적으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크나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우크나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주변 국가를 침략한 그런 사례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고 한다면 국제평화를 지켜야 될 그런 책임을 떠맡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가 주변 국가를 침략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국제정치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얼마나 불안정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우크나이나 전쟁이라는 기회를 이용해서 또 거기에 편성을 해서 북한이 러시아의 탄약과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얼마 전에 포괄적인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여러 번 체계를 했습니다. 두 나라의 이러한 군사적인 협력 관계는 한반도뿐만 아니고 유럽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국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모든 자원을 왜곡, 분배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자원의 이러한 왜곡된 배분의 결과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경제난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안보라고 하는 것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정권은 해외로 이 컴퓨터를 잘하는 북한의 젊은이들을 핵으로 보내서 그 해외에 IT 기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24시간 감금을 해두면서 이 해킹을 통해서 사이버 마네를 탈취를 해서 다시 그걸 평령으로 보내서 그 사이버 마네를 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란 것은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해커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을 결국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인권 상황과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이 안보 의협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발표된 지 꼭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4년 그때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발표가 되어서 초당적인 지지하에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어서 오늘까지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으로 정착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통일 환경은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상황 그리고 현실을 반영을 해서 대통령께서 새로운 통일에 대한 비전 전략을 이번 8.15 통일 독트리인의 행식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통일 독트리인의 배경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로부터의 커다란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8.15 통일 독트리인의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2월 달에 북한 이탈 주민 6351명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심청 인터뷰를 실시를 했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직접적인 여론조사라든지 실태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탈북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 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게 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배급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에게 북한에 있을 때 배급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탈북민들의 72%가 배급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급제가 붕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장마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장마당에 나가서 실질적인 어떤 생필품을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을 지배하는 당이 조선노동당인데 조선노동당보다 더 센 당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장마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북한 내에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경제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북한 내부로 한국 드라마라든지 외부 정보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탈북민 실태 조사에서 탈북민들의 83% 이상이 탈북 1년 전에 한국 드라마나 외국 영상을 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굉장히 중독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도 한국 드라마가 10편이면 1편 보면 10편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도 한국 드라마를 지금은 즐겨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니까 한국 사회가 자유롭구나 한국 사회가 풍요롭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해 동서해안으로 배를 타고 탈북한 탈북민들의 정언을 들어보게 되면 그분들의 탈북 동기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북한 정권의 선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넘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핸드폰이 700만 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핸드폰을 갖고 물론 인터넷은 하지 못하지만 핸드폰을 사용해서 거기에 USB를 꼽아서 한국 드라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는 USB가 계속 카피가 돼서 그것들이 유통이 되고 있고 이런 정보의 확산이 북한 내부의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이고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각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참 생각 없는 행동을 한다. 그 행동이 잘못되었을 수는 있어도 생각이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반드시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 내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패의 구조화입니다. 부패가 만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탈북민들의 정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장사를 할 때 허가를 받기 위해서 또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처벌을 완화받기 위해서 군, 그 다음에 당 정해있는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또 보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돈보다도 권력을 더 선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으면 돈을 뺏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북한 내부의 부패가 굉장히 구조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북한 내부의 변화에 직면해서 북한 정권은 반동사상문화 100여급을 2020년에 통과시키고 또 지난해에는 평양문화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반동사상문화 100여급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북한의 청년이나 젊은이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 직력을 10년, 20년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양문화 보호법으로 하는 것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북한 젊은이가 자기야 오빠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처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한류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걸 북한 정권이 제정한 이 억압적인 법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사를 보게 되면 이 문화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 권력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악법을 동원해서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성공하지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8.15 독트로 인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의 접근, 외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도 그런 이유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내부의 이러한 시장화라든지 정보화라든지 부패 구조화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각에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집단주의적인 그런 사고로부터 개인주의적인 사고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정권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마는 배급제도 끊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정권보다는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좋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쿠바에 있던 북한의 한 외교관이 한국으로 탈북을 해왔습니다. 이 외교관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으로 탈북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개인의 자유라든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고 탈북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집단주의적인 사고로부터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고로 변화하고 그것이 북한 내부의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또 보게 되면은 북한에 있을 때 이분들이 이제 김정일, 김정은 이런 정권을 겪었습니다. 이분들의 인터뷰의 결과는 김정은호의 권력 승계라든지 또 백두혈통에 의한 권력의 세습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북한 주민과 권력 사이의 괴리감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북한 내에서는 정치 권력의 힘과 시장의 힘이 또 팽팽한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 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북한의 삶이 상황이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통일이 자기 자신들의 희망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차단하기 위해서 최근 대남 정책과 통일 정책을 급격하게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선 남북한이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이 민족 공동체는 우리의 경우에는 수천 년간 이것이 유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 정권이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동족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최근에는 남북관계가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적대적으로 하는 이 측면을 강조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그러한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강조를 하면서 이 김정은 정권이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무력적과 통일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통일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명분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북한 TV가 조선중앙TV입니다. 조선중앙TV를 보게 되면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기 전까지는 남북한 지도를 다 여러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 변화가 생기면서부터는 조선중앙TV의 남한 지도를 여러분 삭제를 하고 지금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통일 3대 헌장이라는 것도 폐기처분을 시키고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라는 것도 여러분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김정은 정권이 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마라. 남한에 대한 생각을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으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1970년대 동서독 관계에서 동독이 취했던 그러한 정책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 동서독 관계에서 당시 동독이 서독에 완전히 경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 동독이 취했던 정책이 지금 북한이 하나일까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때 동독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동서독은 두 개의 민족이다. 두 개의 국가다. 동독은 서독과 통일하지 않는다. 여러분 똑같은 지금 패턴으로 북한이 그런 반통일적인 그런 행태를 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동서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동독은 그러한 반통일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지속적으로 이 자유평화 통일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서독의 자유평화 통일로 끝났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북한 정책의 변화라든지 국제정책의 변화라든지 북한 핵의 고도화라든지 이러한 변화를 반영을 해서 이번에 영석열 대통령께서 내놓게 된 것이 바로 8.15 통일 독트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8.15 통일 독트리 내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통일의 목표는 남북한에 살고 있는 개개인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풍요롭게 살자 하는 겁니다. 이게 윤선을 통해서 이번 8.15 경축사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통일을 추진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15 통일 독트리는 바로 대통령의 역사적인 소명과 헌법정신에 따라서 자유평화근력의 통일 대한민국을 분명하게 대내외에 천망했다고 하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남북한 정권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 통일 문제를 생각해야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북한에 살고 있는 개개인, 구성원의 초점을 맞추어서 통일 문제를 새롭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또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식에서 커다란 패러다임적인 변화가 이번에 천명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독트리는 또 다른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공감대,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평화의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8.15 동일 독트리 내 3대 비전 또 3대 전략, 7대 추진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3.37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8.15 동일 독트리는 세 가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개인 차원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남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이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국가 기반이 강하게 구축이 되어야만이 통일 역량이 구축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이번 8.15 통일 독트리니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통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유라시아 대륙의 지도를 보게 되면 분단된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 동쪽의 자유의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북에 유라시아 대륙의 북방 북쪽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드물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 통일을 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주도의 자유 통일을 하는 것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으로부터 자유의 바람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세계사적인 그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파리로 통일덕토린의 3대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 북한, 국제 차원의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를 더욱더 단단히 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 민주주의를 우리 스스로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방종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책임 있는 자유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또 자유 민주주의를 더욱더 우리가 꼽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을 지키면서 우리가 국내적으로 우리의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소중함은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탈북민들은 한국에 오게 되면 자유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자유가 없던 북한에서 한국에 와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유를 공기처럼 숨쉬는 우리는 그 자유의 소중함을 때때로 깨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적으로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니고 책임 있는 자유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면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더욱더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대 전략의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열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또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 3대 통일의 비전과 맞닿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남북한 당국 간의 협의와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한 주민들이 개개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가 보장되고 또 인권을 누릴 수 있고 또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또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금을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은 국제적인 연대, 국제적인 지지가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8월이죠.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모여서 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미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통일 외교의 커다란 성과이고 앞으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통일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이 8.15 통일 독트리니 강조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8.15 통일 독트리니 제시하고 있는 7대 추진 방안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7대 과제를 통일부 그리고 전 부처가 중심이 되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층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 점을 체험형 또 첨단 기술을 동원한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젊은 층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추진 방안 중에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해서 북한 실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도 우리가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국립북한 인권 센터도 곧 우리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센터를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대내외적으로 공론화시켰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정치 군사적인 상황과 상관이 없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계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정부는 북한의 신의주, 의주, 자강도에 수혜 피해가 났을 때 수혜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북한 취약계층이라든지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서 인도주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변화가 없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열망은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자발적인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국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또 우리 NGO 등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현재 탈북민이 3만 4천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잘 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먼저 온 통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이날을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고 또 탈북민들이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경험이 통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8.15 통일 독트리니에서 대통령이 직접 남북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의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실무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된다. 열린 자세로 정부가 이런 제안을 했고 북한이 당국이 여기에 호응해 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역시 중시해야 되는 것은 국제 공감대를 행성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 한반도 포럼을 우리가 창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제 한반도 포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통일을 위한 다보스 포럼의 행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고 기후변화 문제, 첨단 기술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국제적인 공감대를 행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8.15 통일 독트리인을 보게 되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과 추진 방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직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공직자로서 책임과 배려 또 질서와 규범하에 자유의 가치 체계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재원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이 우리가 누리는 오늘날의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되었다 하는 점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여러분들께서 공직자로서 헌법정신에 따라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갖고 통일의 주체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직생활에 희망과 보람이 가득하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